오른쪽에 높게 뜬 타구입니다. 멀리 갑니다. 담장 쪽으로, 담장 쪽으로 폴. 안쪽 탐장 가구 갑니다. 아주 큼직한 허무. 뛰긴 뛰는데 느리게 뜰 수밖에 없는 타구가 나왔습니다. 오늘 안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, 마지막 타석이 될 것 같은데 좋은 타구를 하나 만들어줬네요. 조연 역할을 하다가 주연 역할로 바뀌니까 흥이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. 그렇네요. 자, 지금 끝에 맞은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조금 타이밍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. 아, 제대로 맞았네요. 제 포인트에 정확히 맞았고.